3차함수? 3차함수예요. G1이 0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G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에요. 근데 뭔지는 모르더라도 1을 넣어줬을 때 0 나올 거니까 X-1이라는 인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조건에서 시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X제곱 플러스 샬라샬라 이렇게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조건으로 가보니까 나조건에서 GX분의 FX 3차식분의 3차식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N-1, N-2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그냥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라는 게 있는데 N이 1인 거잖아요. N이 1이면 여기다 1 넣어버리면 0 나올 거고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가 N에다가 2 넣어주면 여기다 2 넣어줄 거예요. 2 넣어주니까 0 나온다고요. 지금 식이 몇 개가 있냐면 1, 2, 3, 4니까 3일 때도 4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라는 것이 3을 대입해 주니까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2라면 2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2가 나온다. 3을 대입해 줘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보면요. GX분의 FX가 FX가 여기다 4를 대입해 줄 거니까 3, 4를 대입해 주면 2, 3, 2, 6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주어진 식은 이게 다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이 이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G5의 값을 찾아라라는 얘기는 우리는 GX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GX를 찾아버리면 얘기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얼마 대입하면 돼? 5 대입하면 끝나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갈 건데 GX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보면 X-1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X-1 곱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를 여기서부터 한번 들여다보세요. 1로 가까이 간다고요. 그럼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이 전체도 지금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0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0분의 0이 아닌 어떤 상수라면 0으로 수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FX도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X-1이라는 이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읽어내 주셔야 된다고요. 일단은. 그냥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X가 2로 가까이 갈 때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모는 분모는 그 어떤 것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얘는 GX라는 게 이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얘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전체의 값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함수라고 했으니까 G2라는 값으로 가겠네요. G2라는 값으로. 그냥. 그 값이 어떤 값으로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게 0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로 가까이 갈 때 잘 보시면 G2분의 여기가 F2가 될 건데 이게 만약에 0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G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극한 값을. 그럼 얘가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 FX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고요. X-2라는 인수를 갖지 않는다면 0이 아닌 거 분에 0이 아닌 거 이래버리면 0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따올 게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케이스를 여기에 X-1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또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된다고요. 왜? 3차 함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분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잘 보세요. 1을 넣어줬을 때 1을 넣어줬을 때 이제 여기 GX라는 자체에서 X-1, X-1 끌어낼 수 있는 건 다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약분을 해버리죠. X-1 같으니까.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거에다 1을 넣어줬고 여기에다가 1을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극한값이 얼마로 나와야 돼요? 0으로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있어야 되니까 또 X-1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X-1이라는 게. 여기에 X-1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FX라는 거를 어떻게 놔줄 수가 있냐면 X-1의 제곱에다가 X-2다. 3차 함수니까 여기까지 이게 결정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아내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거고 이거를 못 잡아내면 마냥 어려워지는 거죠. 마냥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그러면 선혜이 이 케이스를 이쪽에다 적용시켰을 때는 어떻게 돼? 이 G1이 0이다라는 이 조건 하나가 의미가 되게 큰 거죠. GX가 X-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더 어렵게 가려면 이제 여기가 X-1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X-1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건가. 예. 그러면 또 여기가 0으로 가니까 분자 이렇게 약분했더라도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또 0으로 가야 되니까 X-1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똑같이 GX랑 지금 FX랑 똑같이 가는 상황이 내버린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2로 가까이 갈 때 여기도 X-2라는 게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버리면 케이스바이를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조건까지 따져보게 된다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FX는 이제 X-1이라는 걸 일단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X-2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GX라는 게 X-1을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을 했을 때 여기 분자가 0이 나와야 된다고요. 상수분의 0이 0이 될 거니까. 예.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야기하는 아니 여기서도 X-2 여기 X-2 그럼 약분해버리면 또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X-2 있어야 된다. 또 X-2 2가 있어야 된다. 그럼 X-1의 제곱 X-2의 제곱 성립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 종합해볼 때 X-1 하나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분자는 X-1의 제곱에 X-2 이게 달락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X-1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되고 1 넣어주면 분자가 0이니까 이 값은 0이든 0이 아니겠다.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야죠. 일반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0이 나온다. 이 얘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X-2라는 인수가 여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얘가 0이 되든 아니든 간에 여기다 2 넣어버리면 그냥 0 나와버린다고요. 그 다음 당연히 여기다는 3 넣어주고 3 넣어줬을 때 2라는 4 넣어주고 4 넣어줬을 때 6라는 요 값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FX를 X-1의 제곱 X-2라고 그랬고 여기 FX가 X-1의 제곱 X-2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또 보면 GX는 X-1에다가 뭔가 곱해져 있는 거 X-1에다가 뭔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여러분들이 놓을 때도 마찬가지죠. GX라는 게 지금 X-1에 여기에 뭔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뭔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에서 지금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보세요. X-1 X-1 하나 약분 돼버릴 겁니다. 그리고 3을 넣어줘요. 이 식을 잘 보세요. 여기다 3을 넣으면 2 3을 넣으면 1 N을 넣어줬다면 N-1 N-2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값하고 같게 된다. 여기도 N-1 N-2 그 다음 것도 봐보세요. 하나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한다. 그리고 4로 가까이 가면 3 4로 가면 2 3 2 6 4-1 4-2 보시면 4-1 4-2 이런 꼴이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에다가 3을 넣어줬을 때 요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 1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3을 대입해주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고 1이 나오고 X에다가 4를 대입해줘도 4를 대입해줘도 대입을 해줘도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찾아내면 요 조건을 풀어주면 바로 요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안 잡혀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FX 처음에 뭐라고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부터가 안 잡혀버리니까 문제 전반적으로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야. 여기서 X제곱 얘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놔주고서 3을 대입해줬을 때 1 나온다. 3을 대입해줬을 때 4 넣어줬을 때 1 나온다. 그래가지고 연립방정식 푸셔도 되지만 조금 더 식을 만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X-3 X-4가 있는데 3 넣어줬을 때 1 나오면 되는 거잖아. 4를 넣어주면 여기 0이고 1 넣어주면 되잖아. 이 칸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좀 더 끝나버리는 거죠. 식이 훨씬 더 깔끔해지는 거죠. 3 넣어주면 0 돼버릴 거고 1 나오잖아요. 4 넣어주면 0 돼버리고 1 나올 거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게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GX가 나와버린 거예요. GX는 X-1 X-3 X-4 플러스 1 이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다 매치를 시켜보시더라도 전혀 지지 않고 이렇게 잡아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더 어려웠던 건 오히려 이 FX를 잡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 문제에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 FX를 이렇게 잡아내지 못하면 GX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요. 여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G1이 0이다. G1이 0이다. G1이 0이다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케이스 바이를 다 해보시라는 얘기야. 얘가 GX라는 것이 X-1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X-1의 제곱을 가지고 X-1의 세제곱을 갖는 그럼 다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 이렇게 케이스 바이 이거 다 해버려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잡아내는 그런 연습이 여러분들이 대주셔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X-1을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얘는 0이 될지 0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분했을 때 이게 0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약분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0으로 안 가면 안 될 거니까 FX가 X-1이라는 인수는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는 거죠. 약분을 해버렸는데 모분의 이거의 극한값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그 값이 0으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약분을 해버렸을 때 약분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0이 되려면 얘가 다시 X-1이라는 게 있어야지 1 대입 해줬을 때 0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 얘가 X-1의 제곱까지 그럼 또 이렇게 약분이 일어나버려요. 근데 1로 가까이 가면 얘가 0으로 안 간다. 극한값이 0이 될 수가 없다고요. 얘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얘는 가지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두 가지에서 FX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야 된다. 이게 약간의 직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풀이에 의해서 FX를 SA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어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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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A,B,C,D를 찾아내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은 편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잡아내는 게 아니고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 없다 방법적인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수로 가야 될 길이 인 거죠. 그래서 이제 G5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다 5만 대입 해주면 돼요. 그럼 4 여기 5 넣어줬으니까 2 5 넣어줬으니까 1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린 3 4 얼마 12 라는 이와 같은 정답이 나와버린 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빨리 잡아내는 방법 이죠. 좀 더 빨리 잡아내는 방법 가장 여러분들이 또 가장은 아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편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30번 아니면 21번 둘 중에 하나인데 30번은 상영록의 지표와 가수니까 의뢰 나올 거라는 생각은 가졌겠죠. 그거에 비한다면 오히려 21번도 객관식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이런 거에 대한 대비들도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극한값을 보는 부정형을 보는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21번